아무래도 이상하지? 또 뭐가? 일개 계약사 직원이 회장님 상가집 가는 거. 이상하지. 왜? 이것도 뭐 있는 거야? 안 받아? 야, 전화하지 말랬지? 설렁탕 간만 할게. 강호야, 지금. 뭐? 차 돌려. 차 돌리라고! 차 돌려! 비료통은 건들지 말라고 했다고 했지. 어디 한번 건드려 볼까요? 차 돌려! 진짜 고맙다. 상주가 여 나와있으면 웃자노? 아버님과 가장 절친이신 어르신이 오셨는데 제가 나와봐야죠. 내 표정이 보고싶어 나온거 아니고? 상주가 여 나와있으면 웃자노? 네? 니가 흘린 말 쭈어먹은 개가 온실 돌아갔단 얘기 들으면 내 얼굴이 어쩔까? 보고싶어 나온거 아이가? 2년전 801편 사고 전담팀 자료파일안에 사고기 블랙박스 기록이 없어요. 그게 무슨? 블랙박스 기록사본이 첨부되어야하는데 자료파일에 빠져있습니다. 감사해서 밝혀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비공식적으로 블랙박스 기록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온겁니다. 보내드리죠? 고맙습니다 부회장님. 최강우 팀장님 블랙박스 찾고 싶어? 그럼 진짜를 찾아야지. 블랙박스 기록을 왜 또 닫을래? 블랙박스 기록을 왜 또 닫을래? 그게 무슨 소리가? 최강우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. 아니 진짜는 차 회장님 가지고 있으면서. 혹시 블랙박스 원본? 잃어버리신건 아니죠?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하고. 니는 내꺼나 단속 단디해라. 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. 회장님. 있습니다. 웅ve